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머니 빅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 오늘 저희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투자 전략을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태워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우선 지금 SNS와 블로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탑5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요즘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5개의 리스트 중에서 2개가 태양광이에요. 어제 살펴봤었던 한화케밀컬과 함께 OCI도 나오고 있고요. 자, LG디스플레이와 어제 급락했었던 루멘스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2개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부터 확인해보죠. 자, 네이버의 주가가 현재 80만 원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40만 원일 때도 비싸다고 하지 않았냐. 하지만 70만 원까지 올랐다. 네. 80만 원이지만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계속 방송에서 저 자신이 썼던 말인데요. 80만 원은 비싸죠. 70만 원도 비싸고요. 40만 원도 문제는 비쌌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이버나 대표적인 모멘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3대 모멘텀 주식인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지금 평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만큼 앞에 성장성이 커가고 있고 시작부터 지금 아주 크게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100만 원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40만 원, 50만 원이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이거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불과 15%니까요.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은 머스테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도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동안 매출이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 게다가 저도 이 리포트를 쭉 보다 보니까 TV 패널 가격의 동향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모니터와 노트북의 패널 가격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 대토 증권에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내놨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런 리포트를 해놨을까요? 한 번 두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주가가 급락했건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일본에서 JDI라는 곳이 신규로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똑같은 비슷한 업종이 나오면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 요인이 발생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갤럭시 S5가 출시했는데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이 부품주들의 어떤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갤럭시가 가격을 내리면 애플도 내리지 않겠냐라는 시장 일부 시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떨어졌는데요. 하나 대투 쪽에서는 이거죠. 결국은 그래도 애플에서의 매출이 그렇게 가격의 여행을 받지 않는 것이 많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의 아이폰 5S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 이제 아직 공식 발표가 판매 실적이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인기가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2, 3분기가 될 것이란. 그런 쪽에 바탕을 둔 레포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이패드 미니 갖고 계신 분 보셨나요? 전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근데 화질이 많이 괜찮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예전에 스테브 잡스가 할 때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디스플레이 좋은 거다. 그런 얘기가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삼성에서는 다른지 얘기하겠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미호님이 꼽는 탑5, 탑1이죠. 왜 이럴까요? 탑1의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로 가셔야죠. 그렇죠. 네이버겠죠.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탑5 종목을 살펴봤고 이제 키워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